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근대 초기 여성문인인 김일엽의 청상의 생활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본명은 원주이며 1896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목사인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 기독교계학교인 이와학당과 동경의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여성지 신여자를 창간하였죠. 그 무렵 다소 온건한 입장에서 여성해방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도 근대적 교육을 받고 계몽되어서 스스로 깨닫는 존재로 되어 자아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후에 자신의 자아상을 성립해 가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청상의 생활은 조혼에 희생된 구여성을 화자로 하여 희생적인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교훈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현대문학 출판 사실 그대로 아무도 모르던 비밀까지도 신여자를 위하여 공개함입니다. 꽃의 전성시대도 어느덧 그리운 과거로 사라져버리고 녹음이 우거진 곳에 여름을 즐기는 새소리가 인생을 조소하는 듯 사람의 감회를 자아내 나이다. 아, 인생의 봄도 풀에 꽃같이 덧없이 이유러지는 진리를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나이다. 나도 몇 해 전에는 아름다운 꽃같이 이쁘고 자라는 과실나무같이 양양한 장례를 바랐었건만은 어느덧 사십여세의 녹영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니 다시금 회고의 눈물을 금할 수 없나이다. 더군다나 나는 가장 즐겁고 자랑할 만한 아깝고 귀한 청춘시대를 너무도 무의식하게 적막하고 외롭고 애달프고 섣게 지난 생각을 하면 새삼스럽게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고 우리 부모가 야속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기꺼움도 모르고 인정의 따뜻한 맛을 보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쓸쓸스럽게 늙어오게 한 대신에 청상으로 수절하여 온 갸륵한 정절 부인이라는 미명을 나에게 주었나이다. 그것으로 나도 한동안은 다소간 만족을 느끼인 일도 있고 소위 정절하였다는 여자들을 비웃고 탐해한 일도 없지 아니하였나이다. 탐해란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경멸히 여겨 욕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정절을 지켜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무슨 뜻이 있고 자각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오 망부의 정을 못 잊어 그런 것도 아니오 망부만한 인재를 다시 얻지 못하여 그런 것도 아니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큰 사업이나 목적을 관철하려고 독신생활을 하여 온 것도 물론 못됩니다. 다만 남자들이 만들어놓은 우리 사회의 인습 도덕과 까다로운 풍속이 나로 하여금 수절을 하지 아니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정절을 지키노라고 인생의 본능적인 성욕을 누르고 자연이 솟아오르는 사랑의 셈을 억지로 틀어막으며 허위로 신성하다는 생활을 한 것은 그의 이면이야말로 진실로 눈물 나고 애처로 웃고 참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선사회의 반면에 아직도 나의 각오와 같은 비운의 눈물겨운 생활을 계속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를 몇 천, 몇 만으로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지난 나의 반생의 가엾고 아깝고 서러움에 지난 짤막한 눈물의 역사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사회의 반성을 촉하고 조금이라도 여자 자신의 깨달음이 있다 하면 나의 지필한 목적은 이미 달하였다고 자족할 것입니다. 나는 경성에서도 문벌이나 재산으로 손을 꼽는 김찬판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갓 나서부터 금의 옥식에 쌓여서 모든 사람의 칭찬과 묻이웃의 부러움의 초점이 되어 왕궁 후원의 향미를 독점한 사랑다운 꽃같이 호화롭고 귀엽게 자란 나이다. 그때 나는 세상에 사무친 모든 근심과 슬픔을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덧없는 즐거움과 만족한 꿈이 무르 녹을 사이에 흐르는 세월은 나로 하여금 어느덧 16세의 봄을 맞게 하였나이다. 이때 나의 부모는 내 두 형님이 시집 잘못 가서 아니 남편 잘못 만나서 밤낮 속을 썩이고 애를 태우는 양이 애처롭고 한이 되셔서 사랑하는 막내딸 나는 아무쪼록 잘 고르고 잘 가려서 좋은 데로 시집가서 내외에 금슬있게 지내는 것을 보시면 원이 없겠다고 하셔서 그 많이 다니는 매파들의 가머니설을 죄다 물리치시더니 인연이랄는지 어번이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친구대는 이 감역의 믿어온 소개를 하여 남촌 사는 서승지의 셋째 아들과 나와 약혼이 된 모양이 더이다. 그때의 장래 부부가 되어 백년을 동거할 우리 두 사람은 혼인은 왜 하는지 부부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한 이후에 닥쳐올 비히도 예측할 줄을 전혀 몰랐었나이다. 다만 부모의 명은 무엇이든지 잠잣고 순종할 것인지를 알았을 뿐이었나이다. 물론 양가 부모는 우리 두 사람의 의향을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나이다. 그 후로 사주를 보내느니 태기를 하느니 봉치를 받았느니 하더니 봉치란 혼인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체단과 예장을 뜻합니다. 내가 16세가 얼마 남지 아니한 눈보라치고 쌀쌀한 섯달 보름날이 나의 혼인이라 하더이다. 사람만이 모여서 수선거리고 기름 냄새며 머리 아프던 그날에 나는 구식 신부의 차림을 갖추어 차리고 유모와 겨씨에게 끌려다니며 거북하고 괴롭고 불안한 하루를 보내온나이다. 겨씨란 전통훈레에서 신부단장 같은 일을 곁에서 돕는 수모를 도우면서 그의 일을 배우는 여자를 뜻합니다. 혼인 날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만 나는 제일 기껍고 즐거운 날이라건만은 오직 나는 일생에 가장 귀찮고 성가시고 신신치 않은 날로 생각되더이다. 아마 미래가 불길할 것을 내 영이 먼저 헤아린 연고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에는 중매의 인도로 소위 신방에 들어간 나이다. 나는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 가는 듯한 감정을 가지고 신방에 들어섰나이다. 그리고 감히 나는 신랑을 바라볼 용기도 없었나이다. 다만 관념된 바 어느 새색시라니 의뢰의 눈을 내리깔고 아미를 숙이고 중매가 가르쳐준 대로 손 한 번 움직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앉아서 두근두근하는 가슴을 껴안고 거북살스런 숨소리를 낮추느라 애쓸 따름이었나이다. 겨시선에 힘이 비치는 신랑은 아주 어리고 철없는 선모스마이 모양이어서 신부의 미추와 태도를 살피고 헤아릴 지각이 있을 것 같지도 아니하더이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코를 훌쩍훌쩍하며 앉은 자리가 편치 않은 듯이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며 무릎을 세웠다 놓았다 하며 앉았더이다. 나는 속으로 저것이 신랑이야? 하는 시원치 않은 생각이 저절로 나더이다. 첫날 밤에는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긴다는 말을 기왕 들었었나이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아이고 나이는 어려서 철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던 사나이 손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그러나 신랑 편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더이다.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안방과 건넌방 횡랑에서 수선수선하고 짓거리던 소리도 뚝 끊어지고 말레가 죽은 듯이 고요한데 말레란 자연계에서 나는 온갖 소리입니다. 손님으로 온 부녀 중 한 사람이 창밖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신방을 엿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윽고 신랑이 자기의 이관을 벗는지 부스럭부스럭하더니 조금 있다가 곁에서 식식 천진스러운 어린아이의 잠자는 숨소리가 들릴 뿐이 더이다. 아하 여러분이시여 웃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잠자는 콧소리는 신랑이 종일 사람들에게 부대끼다가 피곤함을 못 이겨 신부의 옷 벗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펴놓은 자리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자는 것이 더이다. 약혼되었다던 때에 대고모님이 신랑이 나이 너무 어려서 이제야 열두 살이래 그래도 숙성하던 걸 하시던 말은 들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철부지인 줄은 뜻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나도 그때 부모 앞에서 응석하던 때가 엊그제였지만 암만 어릴 때도 이런 시스러운 나무집에 와서 시스러운은 수줍고 부끄러운 정분이 두텁지 않아 조심스러운의 뜻입니다. 철모르고 그렇게 쓰러져 잠만 잘 것 같지는 아니하더이다. 그때 나는 어째 그런지도 모르게 공연히 한심하고 심란한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져서 부지중 후 한숨을 쉬었나이다. 그날 그때까지도 아무 언짢은 것이란 구경도 못하던 나는 그날 저녁부터 비로소 처음 신산스러운 느낌을 맛보았었나이다. 그리고 동지 섯달 긴긴 밤이라고는 하지만 그날 밤은 왜 그리 길고 길고 지리한지 모르겠더이다. 나는 이 생각 저국리로 고생고생 졸립지도 아니하는데 이윽고 멀리서 쳤다 구는 소리가 들리자 이방 저방에서 이방 저방에서 자명종이 새로 두시를 땅땅 치더이다. 나는 속으로 아직 발글랑이 멀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앞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몸이 거북하고 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고로 몸을 움직여 평풍 앞으로 가서 거기 기대어 앉아서 허리를 좀 펴고 다리를 뻗었나이다. 신랑은 문부림하듯 팔과 다리를 함부로 턱턱 내던지며 굴러다니며 여전히 고니 자는데 그럭저럭 그 긴 긴 밤이 새어 창살이 환하게 되었을 때 나는 미다지를 가만히 열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 나이다. 벽장에서 무엇을 꺼내려다가 문 여는 소리에 흘끗 돌아보시는 어머니는 나의 수식이며 의복이 감쪽 같음으로 무한한 듯한 기색으로 신랑이 나이 너무 어려서 어서 새아씨 성지 고쳐드리게 하시며 수모를 바라보시더이다. 수모란 전통을 내에서 신부 단장 등의 일을 곁에서 도와주는 여자를 말합니다. 방 안에 앉았던 손님들은 그럼은요 열두 살에 뭘 알겠어요 하고 일제히 어머니에게 동정하더이다. 아 이것이 무슨 사람의 하는 경사로운 혼인일이니까 나는 밤새도록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그 긴 긴 밤을 꼭 베겨 새고 나니 그날 아침에는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띵하여 괴롭기 한량없더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해가 미다지의 반이나 비칠 때에 일어난 신랑은 얼굴 한쪽에 분홍물을 벌겋게 칠하고 분홍 저고리 소매가 죄다 얼룩이 져가지고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나오는 꼴을 본 하인들은 웃음을 못 참아 구석구석 모여서 수근거리며 낄낄대더이다. 그나 그뿐인가요 신랑이 나이도 어리지만 성미가 부끄럼없고 덤벙대는 아이여서 장가와서 3일을 치르는 동안에 한 번은 장난하다가 개천애가 빠져서 버섯과 신발을 죄다 버려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얼굴에 모닥불을 붓는 듯이 부끄럼을 주고 또 한 번은 내 조카 일곱 살 먹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못살게 굴었는지 아이가 새아저씨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더이다. 그러니 나도 그때 아무 지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부인 나의 부끄럼과 미안함이 과연 어떠하였으리일까 아 글쎄 어쩌자고 장성한 사람이라야 할 혼인을 이렇게 어리고 철없는 것을 시켜 이러한 희비극을 일어나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이러한 악습을 묵호하는지 나는 암만 해도 알 수 없더이다. 그럭저럭 3일을 치른 후에 시집가서 시부모에게 봉용하고 군자에게 승순하여 부모에게 욕 돌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눈물로 들으며 우리 부모가 자녀의 혼인은 마지막이라는 조건하에서 주신 많은 세간, 의복, 폐물을 얻어가지고 시집에를 갔나이다. 시집에도 산림 범절이라든지 시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남녀 하인의 거행이 우리 집만 못지는 아니하더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셈인지 갑자기 낙원에서 외로운 섬에 귀양살이 온 것 같이 실망되어 공연이 적막하고 신산스러운 회포를 금할 수 없었나이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아직 이성을 그리울 만한 철이 나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소위 신랑은 저희 어머니 품에서 저줄 주무르고 응석하는 어린아이라 내 방에는 들어오지도 아니하려거니와 시부모가 들여보내지도 아니하더이다. 그러니 자연 나는 쓸쓸하고 넓은 공방을 혼자 지키며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겨 시름없이 날을 보내고 달을 지낼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날마다 밤마다 친정 부모 형제를 그리는 눈물이 마를 쌓이가 없었나이다. 덧없는 세월은 어느덧 시집와서 이듬해 여름을 맞게 되었나이다. 비가 부실부실로는 어떤 날 저녁쯤 되어 사랑해서 글 읽던 신랑이 풀이 죽어서 안으로 들어오며 힘없이 어머니 하며 말 위로 올라서는데 시어머니가 마주 나오시며 글 안 읽고 왜 들어오니 하시며 의심스러운 듯한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는데 신랑은 어리광스러운 목소리로 머리가 아프고 추워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저희 어머니 가슴에 가 넘어지듯이 안기더이다. 문틈으로 엿보고 있던 나는 다시 힘없이 나오는 한숨과 함께 애달픈 탄식이 저절로 나오더이다. 솔 심어 언제 정자보랴 하는 격으로 저것이 언제나 자라 남편 구시를 하여볼까 하는 한심스런 생각에 가슴이 다시 막막하여 지더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그래도 한줄기 서광이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한 때이요 희미하나마 희망의 길이 아직 앞에 있을 때이었나이다. 아 어찌 뜻하였으리까 그나마도 나의 창창한 전정을 맡기었던 나의 장래 남편이 의외의 병으로 의외의 죽을 줄을 신랑은 열병이라는 급한 병이 들어 닷새 만에 열네 살이라는 잠시의 자취를 이 세상에 머무르고 그만 영원한 침묵에 들었나이다. 아 그때 나의 실망과 시부모의 낙담과 친정부모의 놀람이 과연 어떠하였사오리까 이때 나는 죽는 남편에게 무슨 정이 그리 두텁고 사랑이 깊어 싸우리까 많은 남편은 소천이라 귀중한 줄을 알고 여인이 망부를 하면 천붕 지탁을 당하여 운명은 이미 깨어진다는 끝 가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시칼로 왼손 문명지를 끊어 행여나 살아날까 하고 숨이 지려는 남편의 입에 흘려넣었나이다. 천붕 지탁이란 요란한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나갈 듯이 흔들려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잠시 숨을 돌렸다가 그만 길게 길게 잠이 들고 말았나이다. 의약과 성의는 부족하지 아니하였건만은 이미 천명이라 어쩔 수 없더이다. 이때부터 나는 이구의 꽃다운 나이로 이구는 열여덟 살을 말합니다. 미망인의 청승스러운 거상옷을 입고 꽃이 웃고 나비가 춤추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사람은 다 즐거움에 겨워 노래 부르건만은 오직 나 혼자는 여름날 겨울밤에 하염없는 눈물과 한숨으로 벗을 삼아 적막하고 신산스럽고 쓸쓸한 과부의 살림을 계속할 뿐이었나이다. 그리고 시부모 시야에서 몸을 졸이고 지내면서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서러워도 서른 기색을 못 보이고 지내었나이다. 더욱이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는 상망날이나 상망이란 상중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한 해 한 번 당하는 기일에는 울음이 목구녀까지 치받쳐도 어른들도 계시지만 서로하는 과부시직하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수치스러워서 다만 조그마한 심장이 터질 듯한 서러운 가슴을 부둥키고 속으로만 느껴 울 뿐이었나이다. 아, 이때 나의 신세는 비하건대 연기를 짜는 듯한 봄비에 해죽이 피어오르는 한 가지 월계화가 모진 바람이 급히 불어 애처롭게 꺾어짐과 같았나이다. 그때의 조선 여자들은 전부 남자들의 부속물이오 따라지 목숨에 지나지 아니한 고로 상부한 여자는 아무 여망이 없는 줄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절망되어 버린 물건으로 자처하였나이다. 그때의 여자는 사회에서 아무 할 일도 없고 또한 개가 아는 여자는 신분이 떨어지고 그 여자도 청환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청환이란 여기서는 관리로 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로 나는 그때의 독신으로 사람답고 무엇을 하여보리라는 생의인은 내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바야흐로 무르녹는 청춘시대인 고로 다른 동물과 다름없이 천품인 성형만 발달되어 이성을 간절히 그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이미 뇌에 관념된 바가 있는 고로 감히 다른 이성을 사모할 생의도 못하였나이다. 다만 어리고 철없던 그 신랑을 슬피 사모하고 날마다 밤마다 비애롭고 서러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나이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나 부르고 자기 아내인 나는 지나가는 손처럼 알았던 그 어린 신랑을 그래도 못 잊어서 눈물을 흘리며 유유한 세월을 보내는 나의 신세야말로 진정, 애처로운 나이다. 그런 고로 혼자 한가로이 앉았을 때나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시름없이 누웠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 나이 멀고 먼 앞길은 아주 캄캄하고 막막하여 아무 희망이 없었 더이다. 그래서 이때 나는 아주 염세주의가 되어 세상이 모두가 귀찮고 시들스러울 뿐이 더이다. 어떤 때의 마음이 몹시 상할 때는 시침이 돌아가노라 쬐깍쬐깍하는 시침 소리까지도 얄밉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신산스럽고 잉잉하고 날아다니는 파리 소리에도 화가 나고 문간에서 떠드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도 시끄럽고 번쩍거리는 세간의 장식까지도 보기 싫고 죽죽이 쌓인 비단옷도 시들스럽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신신치 않고 성가시여서 공연히 성을 내고 쓸데없이 화를 낼 때도 많았나이다. 친절하고 싹싹하다던 나의 성미는 아주 변하여 냉정하고 맛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나이다. 좋은 것을 보나 언짢은 것을 보나 하니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있을 따름이었나이다. 밤낮 무슨 일에 낭망되고 실심한 사람처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기울이고 멀거니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궁리하고만 있었나이다. 지금은 신랑이 몇 살이니까 살았으면 얼마나 컸으려니 지금은 살았으면 제법 남편 노릇을 하였을 것을 지금은 전에 내가 혹 손목을 붙잡으면 뿌리치고 쳐다보고 웃으면 얼굴이 벌게서 무한한 웃음을 띄우고 고개를 숙이고 달아나던 때와 달랐을 것을 만일 내가 이제 죽어 남편을 따라가면 어찌 될까 그러나 죽은 혼이라도 살았을 때 같이 아무 철이 안 났으면 어떡해 그러나 전생인연이면 전생인연이면 저생에 가서야 재밌게 살아볼 터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의 혼이 생시와 같이 어느 별당 같은 깨끗하고 묘한 방에 초립 쓰고 분홍 두루마기 입고 앉앉는 모양이 눈에 서운하게 보이는 것 같떠이다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세상 신신치 않고 서러운 꼴을 보지 말고 그만 꼼빡 죽어서 죽은 혼이라도 헐헐 날아 따라가서 외롭고 쓸쓸한 빈방에서 장장 세월을 이런 헛된 공상 덧없는 꿈속에 헤매일 뿐이었나이다 그때의 나는 어느 날 어느 시에나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누구와 이야기할 때나 도무지 척막과 비애의 많은 순간이라도 떠나지 아니하더이다 이때에도 남들은 경살하고 떠드는 일이 많이 있더이다 그러나 나는 모두가 시원치 않고 시들할 뿐이고 더욱이 누가 약혼하였느니 시집을 가느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공연히 신산스러지더이다 이렇게 적막의 비애가 고도에 달하고 보니 아무 정도 들지 않고 아무 못 잊을 만한 흔적도 없이 무정하게 타계로 가버린 남편을 그리는 정으로만은 도저히 생활을 계속할 듯 하지가 못하더이다 그리고 죽은 남편 외에 나와 같이 살아있는 그 누구가 그리운 듯 하더이다 또한 내게는 무슨 큰 결함이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야만 나는 완전한 생명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나 내가 가는 곳이나 내 마음속에는 사시로 냉랭한 겨울바람이 불어서 나의 영과 육은 따뜻한 무엇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반드시 얼어 죽을 듯한 느낌이 늘 내 온 정신을 지배하고 있더이다 그리고 나는 재색이 낱만 못지않다는 자신은 없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아침 햇빛이 불그레하게 미다지에 비칠 때 세수하고 경대 앞에 앉아서 윤이 흐르는 까만 머리에 옥수로 빗질하는 양이 내가 스스로 퍽 이쁘다고 생각하여 아 한창 피어오르는 꽃봉오리 같은 내가 아 인적이 이르지 않은 깊은 산곡에 저절로 피었다가 몹쓸게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는 아까운 백합화 같은 내 신세하고는 다시 서른 눈물이 핑 도는 때가 많았나이다 어떤 때는 차고 쓸쓸한 자리에 외로이 누워서 내가 내 가슴에 안긴 탐스러운 두 가슴을 두 손으로 부둥키고 아 이것은 어찌하여 귀여운 어린아이를 영원히 빨려보지 못할 것인가 아 청춘의 아름다운 이 몸은 어찌하여 영원히 따뜻한 이성의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늙어버리나 하며 다시 하염없는 한숨이 자연히 나오더이다 이 때에 나는 물질로는 아무 부족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연 나의 정신상 비애와 정막의 신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더욱 크게 장성할 뿐이더이다 그러던 중에 이 때에 나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둘째 동서의 내외가 원앙의 짝같이 서로 정답고 사랑스럽게 지내는 양이었나이다 더욱이 그 둘 사이에는 귀여운 옥동자가 있어서 밤낮으로 내외가 마주앉아 무릎에 앉혀놓고 어린 것의 천진스러운 재롱에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이따금 이따금 쓸쓸스런 내 방에까지 전하여 오더이다 아 같은 사람으로 같은 집안에서 어찌하여 저 편은 저렇듯 행운에 즐기고 이 편은 이렇듯 불행에 울게 되었는가 하여 애달프고 부러운 심서가 더욱 내 가슴을 쓰리게 하더이다 이때 나는 물질에 그리울 것이 없고 육신에 아무 노력할 것이나 걱정이 없으니 자연 정신의 결합만 더욱 뚜렷이 크게 보일 뿐이었나 이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부부간 애정만 있으면 서로 손목 잡고 다니며 빌어먹어도 원이 없을 듯 하더이다 그런 고로 하루는 거린 내외가 후원 단밑 양지에 앉아 웃음 섞인 이야기로 서로 위로하는 꼴을 보고 나의 신세에 비하여 오히려 그들의 처지가 부러워 나이다 이렇듯 부칠 길이 없는 마음 하소연 할 데 없는 회포를 친정에나 가면 좀 위로를 얻을까 하고 혹 친정에 를 다니러 간 나이다 나를 보시는 부모는 애달프고 가엾은 표정을 드시고 망연히 눈물을 지시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오라버니나 형님들도 서 집에 왔느냐고 심심하게 인사할 뿐이더이다 그러니 친정에를 간들 무슨 위로될 것이 있고 재미 붙일 때가 있어오리까 그래서 친정에 가서는 아무쪼록 좋은 낯으로 쾌활하게 행동을 가지려 하였으나 친정에서도 이렇게 쓸쓸한 태도만 보일 뿐 아니라 원래 마음이 신산스러우니까 자연 후 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만 나올 따름이 더이다 이런 꼴을 보시는 어머니께서는 속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 끝없이 불쌍히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무정한 듯이 성가신 듯이 어서 내가 죽어 이런 꼴 저런 꼴 아니 보았으면 좋든 언짢든 너희 집에 가 있거라 출가 외인이라니 하시더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나는 시집에서나 친정에서나 다 천덕이 노릇을 하나 하는 생각에 다시 야속하고 서러운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나이다 아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하지만은 위로를 받을 데도 없고 사랑하여 주는 이도 없는 이 몸은 기쁨이란 그림자도 없었나이다 오직 거친들에 홀로 내침바된 외로운 바윗돌같이 차고 적막할 뿐이었나이다 이때의 나는 꽃아침 달밤에 얼마나 애달픈 눈물을 흘렸으며 봄바람 가을비에 얼마나 신선스런 한숨을 쉬었사오리까 그때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웅덩이에 물고이듯 고여있었다 하면 나의 자리는 눈물에 떴을 것이요 나의 한숨이 발산되지 아니하고 풍침에 바람처럼 모여있었다 하면 풍침이란 공기를 불어넣어서 베는 베개를 뜻합니다 내 방에는 차고 쓸쓸한 기운이 가득하여 내 몸은 냉각하여 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애절비절한 생활을 길게 계속한다 하면 나는 이 약한 몸이 견디어날 것 같이 아니하더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모든 부끄러움과 염치를 무릅쓰고 어머니께 여쭈어서 서모니 가디기니 하는 소리를 들을 망정 서모는 첩을 뜻하고 가디기는 가지기이며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는 과부 또는 이혼녀를 말합니다 마땅한데 개가라도 잘 가보자는 생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한 어떤 남자가 있어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동정한다 하면 담을 넘어서라도 따라 나설 것 같기도 하더이다 그러나 나는 정조의 관념이 이미 깊었고 또한 여자의 약한 마음이라 무서운 부영의 왕고한 뜻을 생각하고는 차마 실행은 못하였나이다 그런 거로 상하고 아픈 것은 내 마음뿐이었나이다 나는 구만리 장천 같은 캄캄하고 아득한 멀고 먼 앞길을 생각하고 깊은 물에 풍덩 빠져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서른과 고통을 잊었으면 하는 때도 하루에도 몇 번인지 몰랐나이다 이렇게 나는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슬프고 외로우니까 자연히 시, 친, 양가의 어른들에게 미안하고 거북하고 애처로운 심혜를 도둘 뿐이었나이다 내 한몸뚱이가 시집에는 큰 짐이오 친정에는 큰 근심 덩어리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이 넓은 천지에 이 조그만 몸뚱이 하나를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한 비해가 더욱 내 창자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내 몸이 섣게 되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 다 내게 냉정하고 야속하게만 구는 것 같은 데다가 더욱이 시어머니나 통서되는 이들은 내가 시집 안 가고 수절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밉살스럽게 귀찮게 여기는 모양이 더이다 하루는 몸이 아파서 내 방에 가 외로이 누웠는데 건넌방 뒷마루에가 시어머니와 맛동서가 마주 앉아서 남이라고 과부되어 수절하고 살라고 팀나 자빠져서 무슨 떠생가 떠세란 재물이나 힘 명분 등을 내세워 젠체하고 억지를 씀을 말합니다 하는 시어머니 말에 동서는 덩달아 글지요 전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팔자라도 고쳐가지 왜 밤낮 얼굴에 수십만 띄고 있어서 집안 사람들까지 거북살스럽게 굴까요 어쨌든 청순꾸러기여요 오죽 박복하면 타옹치마 속에서 과부가 되려고요 이런 말을 주고받고 하더이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모르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이런 말을 직접 내 귀로 들으니 가뜩이나 상하고 아프고 서럽던 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으리까 마음이 상하나 누가 동정하여 주는 이도 없고 몸이 아파도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에 이렇듯 무정하고 탐해한 말까지 듣게 되는 나는 다시 하염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에 억울하고 온 심사를 살을 뿐이었나 이다 그때 내가 그러한 서름을 받으며 또한 그렇듯 이성을 그리고 적막을 느끼면서도 차마 개가 할 엄두를 못 내인 것은 다만 두 가지 조건이었나 이다 첫째는 온 정신이 구습에만 젖은 시아버님께서는 여자는 여자는 정절 외에는 생명도 없다는 주견하에서 내가 과부된 후로는 나 들으라고 옛적에 있던 모든 연료의 행적을 어디까지 포창하여 말씀하시고 포창이란 찬양하여 내세움을 말합니다 또한 실절된 여자의 예를 들어 그들을 제지없이 탐해하고 공격하시며 따라서 나의 수저라는 것을 깊이 동정하시고 가상히 여기사 모든 일에 특별한 사랑과 후대를 하심이오 둘째는 나의 목전에 큰 전감이 놓여있으니 전감이란 거울로 삼을만한 지난 날의 경험이나 사실을 뜻합니다 그것은 내 친정으로 사촌형 되는 이도 소년 과부로 수절하다가 고독의 비애를 못 이기미던지 우리집 사랑에 다니던 문객하고 어떻게 연애가 되어서 슬그머니 나가서 둘이 같이 사는데 그때 자식을 4남매나 낳고 아주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우리의 온 집안 사람이 그를 대면도 아니하고 점잖은 집안에 가문을 더럽혔다고 그를 아주 버린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도 본 까닭입니다 그런 고로 그때 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그저 마음만 상하고 속만 타서 화풀이 할 때는 없고 공연히 친정에 가서 친정어머니 앞에서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하는 데가 많았나이다 가뜩이나 내 신세를 뼈가 저리고 가슴이 아프도록 애처롭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어머니는 망연히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니 어쩌자 말이냐 이미 내 팔자인 것을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합당한 내 시집이라도 보냈었으면 하는 눈치도 보이더이다 그러나 그저 맹목적으로 썩어진 구도덕만 숭배하여 여자는 어쨌든 두 번 시집까지 말아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부영 앞에서는 어찌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사회의 습관이야말로 참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부도덕하지요 어찌하여 남자는 몇 번을 장가들어도 무방하고 불경이브라 하고 불경이브는 정절을 굳게 지켜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개가를 부러워하여 이와 같이 당자에게 다시 없는 불행을 만들고 시친 양가에 이렇듯 눈을 끼치게 하리이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면에 음분의 부녀와 자살하는 여자가 비교적 많은 것도 이까달기 아닙니까 만일 자신이 깨달음이 있어 구태어 개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국가와 사회로 상대를 삼아 일생을 거기 공헌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면 물론 가상하고 동정할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때의 여자는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는 때였고 더욱 나는 감수성이 부하고 정에 날카로운 나이다 그런 그런 나에게는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한 큰 고통이고 비애이었나 에다 그러고 사람은 호기심 많은 동물인 고로 남이 못하게 구속하는 중에서 더욱 얻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상정입니다 그런 고로 나도 주위 속방 밑에서 더욱 이성이 그리워지 더이다 이렇게 적막과 고독에 헤매는 동안에 한서가 바뀌고 한서란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을 말합니다 춘추가 지나서 세월은 몇 번인지 가껀만은 나에게는 영원히 즐겁고 따뜻한 행복의 봄이 오지 아니하였었나 이다 아 이때 나에게는 눈위에 서리를 더하는 셈으로 더욱 애를 태울 사건이 하나 더 생겼었나 이다 이때 나는 신산스럽고 쓸쓸한 과부의 생활을 계속하여 온지가 어느덧 5년이 지나서 스물셋 되던 가을이 되었나 이다 누구나 다 가을은 쓸쓸하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더욱 쓸쓸하고 수심스럽게 가을을 맞지 않을 수 없었나 이다 그중 청명하던 어느 날 저녁은 쓸쓸하고 적적한 빈방에 수심을 띈 등잔불 대하여 나 혼자 시름없이 앉았었나 이다 밤에는 의뢰이 낮보다도 더 구슬프고 쓸쓸하게 지내었었지만 그날 밤은 어째 그런지 더욱 심회를 정치 못하여 하는데 멀리서 바람결을 쫓아 철양하게 들리는 단소 소리가 청승스럽게 나의 고막을 울리더이다 이때 가뜩이나 심회가 넘치던 나의 가슴에는 더욱 형용할 수 없는 일종 이상한 감회가 솟아올라서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신경은 몹시 흥분되어 도무지 방에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더이다 그래서 부지중의 미다지를 열고 뜰에 내려섰나이다 월색은 뜰에 가득하고 낙엽은 금풍에 날리는데 나는 가을밤 쌀쌀한 기운에 몸을 떨면서 뒷동산으로 통한 현문을 스며시 열고 현문은 작은 문을 말합니다 발 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낙엽의 밟히는 소리가 버석버석 나더이다 후원에는 무서울 만치 사면이 적적하고 쓸쓸한데 달빛의 어려운 단풍든 각색 수목이 그림같이 어둑어둑하게 널려있는데 처처히 들리는 벌레소리가 명상에 잠긴 마녀를 가만 가만히 깨울 뿐이더이다 나는 이곳에서도 위로될 듯한 무엇을 발견할 수는 없었나이다 다만 차고 쓸쓸한 가을바람이 약한 내 몸을 침노하여 부지중 몸을 바르르 떨게 할 따름이더이다 아무데 가도 적막 외에는 따르지 않는 나는 그렇게 달밟고 인적 없는 곳에서는 더 한층 비해만 느껴지는 고로 그만 저편 언덕길로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왼손편 육모정 곁으로부터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버석버석 들리더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발자죽 소리 나는 편을 바라보았나이다 소창 옷 입고 청자관 쓴 두 사람의 남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슨 이야기를 조용히 하며 휘적휘적 걸어 내려오더이다 뒤에 오는 이는 나의 둘째 시아주버니가 분명하지만 앞에 오는 키 좀 크고 얼굴 희게 생긴 젊은 남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더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의 시선이 나의 시선에 마주치는 순간에 나의 영은 어쩐 셈인지 무인 지경에서 친지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도록 반가워하는 것 같더이다 그러나 의외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부끄러운 김에 걸음을 빨리하여 급히 내 방으로 돌아왔나이다 넘어지듯이 아랫목에 주저앉으며 두근두근하는 가슴을 진정하고 높은 숨소리를 낮추며 망신했다 젊은 옆에 내가 무엇하러 밤에 혼자 동산회를 올라왔었을까 하고 그들이 의심하였겠다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우두커니 혼자 앉았다가 몸이 으스스 추움을 감안 나는 미다지를 다치고 불을 끄고 펴놓았던 자리에 옷을 입은 채 들어누웠나이다 미다지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베개 위에 놓여있는 내 머리를 힘없이 비추는데 나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은 조련이 오지 아니하더이다 조련 희란 힘들이지 않고 쉽게를 뜻합니다 시아 시아주머니와 같이 동산에서 거닐던 그가 누구일까 친한 친구인가 혹은 처가 댁으로 누구 되는 이일까 달빛에 비치는 그의 얼굴은 참으로 장부답게 잘도 생겼더라 그리고 그의 풍채를 잠깐 보아도 젊은이로는 드물게 볼 점잖코도 쾌활한 청년다운 청년이었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니 어쩐 셈인지 그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정다운 것 같더이다 그리고 그후부터는 늘 낮같이 밝은 달빛에서 시원스럽고 광채 있는 눈에 좀 놀란 듯한 표정을 띄고 바라보던 그 미남자가 눈에 아련히 밟혀서 잊을 수가 없더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때까지 여자로서 부모가 정하여 주지 않은 다른 남자를 사모함을 생각도 못하던 터인고로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이상스럽다고 의심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뇌에 박혀진 그의 사진은 나날이 선명하여 갈 따름이 더이다 그래서 내 영의 눈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의 얼굴을 자연히 안이 바라볼 수는 없게 되는 모양이 더이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빨래 징근다고 앞마루에 앉아서 지껄이는 하녀의 말을 듣건데 징근다는 옷의 해지기 쉬운 부분이 쉽게 헤어지지 않도록 다른 천을 대고 듬성듬성 꾀맴을 말합니다 그때 월하에서 보던 그 정다운 남자가 내 둘째 동서의 남동생 이던 것이 분명하더이다 그때 무심히 듣는 채 하는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이상스러운 파동을 일으켜 공연히 가슴이 울렁울렁한 것 같더이다 그리고 알고보니 그의 얼굴이 내 둘째 동서와 비슷하던 것이 새로이 기억되더이다 내 둘째 동서는 재색이 겸비하고 또한 부덕이 있어 과연 희귀한 숙녀이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흠경하고 또한 서로 친친히 지내던 바였나이다 흠경이란 기뻐하며 존경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안 자랑을 과히 하려고는 아니하는 이지만은 자기의 동생 되는 내가 동산에서 본 이의 칭찬은 대단히 하던 터였나이다 그래서 나도 그 동생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인격과 재질이 비상한 유망한 청년인 줄로 경모하여오던 터였나이다 경모란 깊이 존경하고 사모함을 말합니다 그런고로 그를 연모하는 정은 날이 지나고 달이 더할수록 더욱더욱 뜨거워지 더이다 그러나 수절하는 과부로 외관 남자를 그리게 되미 내가 내가 스스로 부끄럽고 미안한 듯도 하고 죄인인 듯도 하더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부모의 교훈과 사회의 풍속이 내 뇌에 깊이 관념된 까닭이었나이다 그리고 주위의 사정이 절대로 허락지 않을 줄을 확실히 헤아림이외다 그래서 이미 꺾지 못할 꽃을 바라보면 무엇하랴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연모하는 정을 스스로 누르고 꾸짖어서 소멸시키려 몹시 번뇌하였나이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를 무슨 진리가 잠겨있는지 억제하려면 억제하려는 그것이 꾸짖으면 꾸짖는 그것이 한 가지씩 초민의 씨를 더할 뿐이오 초민이란 속이 타도록 하는 고민을 말합니다 그를 상사하는 정은 맹렬하게 붙는 화새와 같이 더욱더욱 일어날 뿐이더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보려고 굳고 단단한 결심을 품고 유형한 무엇을 대항하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손을 떨치고 냉정한 태도로 벌떡 일어나서 딴 데로 가서 딴 일을 하고 딴 생각을 하려면 얄미운 연마는 안타깝게도 애처롭게도 착착 달라붙어서 호래의 상거도 수혜의 간이라도 떠나지 아니하여 호래의 상거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뜻합니다 수혜의 간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나의 온 정신 온 마음이 마침내 그만 그것에게 포로가 되고 말뿐이더이다 단념은 정신상 일종 자살입니다 정신상 자살은 육체의 어떠한 부분을 빼어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것이 더이다 아니 육신을 자살할지 언정 정신작용을 막는 수는 없더이다 그리고 정신작용은 제한을 시키려 할수록 도리어 반동력이 생겨서 한갓 그 세력을 팽창시키는 도움이 될 따름이 더이다 그런거로 나는 그를 잊어버리려고 고민하는 사이에 연모의 정은 나날이 10도 20도 점점 고도에 달하여 어느덧 백렬에 이르렀었나이다 따라서 남에게 비난받을 염려 내 스스로 미안한 것 주위의 사정 불허 이런 생각도 차차 희박하여 지더이다 그러니 그때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인들 그를 잊을 수가 있었사오리 있가마는 다른 때보다도 제일 밤에 자려고 고적히 자리에 누우면 모든 정신이 집중되인 때인고로 더욱 그의 생각이 안타까없도록 간절하더이다 그래서 뭉클해진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아이고 아이고 신음하는 소리를 바라며 전전 반측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여 잠이 들더라도 모든 인식이 마지막 끊어질 그 순간에 까지 그를 생각하다가야 비로소 잠이 들게 되더이다 그리고 몽롱한 꿈속에서도 반드시 그를 보게 되더이다 그리고 잠은 짧은 죽음이라 하여 잠든 동안은 일체를 모두 잊어버려 지건만은 오직 그를 염모하는 정만은 가장 정성스럽게 경건하게 깨어서 내 영을 지키고 있는 것 같더이다 그래서 자다가도 어떻게 하여서 잠깐이라도 먼저 그를 상사하는 정이 번개같이 내 뇌에 감촉되더이다 그리고 아무 의식도 없이 잠들었다가 깨인 그 사이에는 다른 잡념이 생기지 않은 때인 고로 그 연정도 가장 신성하고 순결하고 참된 것 같더이다 빈 내 가슴의 무형한 그 연인을 상상으로 껴안은 그때는 아무 다른 염려 없이 그저 사랑스럽고 정답고 친한 생각이 달콤하다고 할지 새콤하다고 할지 형용할 수 없는 상긋한 감상을 줄 뿐이다 그리고 이른 아침 내가 깨일 때가 아직도 먼 때에 나의 희미한 꿈속에 헤매일 때도 그를 사모하는 정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찍이 내 뇌의 의문을 두드리더이다 나는 깜짝 놀라 깨듣마듯 그 연정을 맞아 반갑게 즐겁게 재밌게 대접하는 동안에 어느덧 곡물을 띠고 세상에 나오는 햇빛이 환하게 창에 비치더이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연모의 정을 껴안은 채 무거운 몸을 움직여 일어났었나이다 그리고 날마다 해가 다하도록 그 연정으로 더불어 울고 웃고 하면서 세월을 헛되게 보낼 따름이었나이다 그때의 나는 그를 그리우는 생각이 그날 그날에 생명을 계속하는 유일한 원료 이었나이다 또한 그때 나의 생활이 전체이었나이다 내가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나 한발자국 냅둘 때나 한손가랑 놀릴 때나 도모지 그를 연모하는 정은 순간이라도 떠나지 아니하더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몇천만리 몇만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참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우한을 만나더라도 그를 상사하는 점은 결코 잠시라도 나를 떠날 것 같지 아니하더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때의 임종시가 이르렀었더라도 최후 최후 가장 최후 생명이 끊어질 그 찰나에까지 그를 생각하는 마음은 따를 것 같더이다 또한 죽어 저생에 가서라도 이생의 기억이 추호라도 남아있다 하면 반드시 그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더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듯 간절하고 곡진한 정회를 그에게 알릴 길은 아주 망연하였나이다 깊고 깊은 규중에 갇힌 이 몸이 무슨 수로 산 너머 구름밖 멀고 먼 시골에 있는 그에게 내 뜻을 알려줄 수가 있었어 우리일까 아 십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셈으로 혼자 천만가지 공상으로 사랑의 층계를 밟아 거진 목적지에 달할듯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을 하면 그만 가슴이 내려앉고 손맥이 풀리더이다 이렇게 마음붙일 길이었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애를 태이다가는 행여나 동서의 방에 나가면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하야 일 없이 가끔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끝에 그의 동생의 이야기를 물으면 내 속을 모르는 그는 묻는 말 대답 간신히 하고는 다시 무슨 신기한 말을 들려주지는 아니하더이다 그런 고로 나는 남모르게 내 가슴만 태울 대로 태우고 있을 뿐이었나 이다 그리고 그때 생각에는 내가 만일 그를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면 나의 영과 육은 활활 타는 번민의 불에 속절없이 녹아버리고 말 것 같더이다 그런 고로 그때 생각에는 내게 있는 무엇이라도 희생하여 연인의 따뜻하고 간절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원이 없을 듯 하더이다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과 염치를 무릅쓰고 담을 넘고 개천을 뛰어서라도 그를 찾아가서 그의 품에가 푹 안겨서 내 가슴에 사무친 하늘 유감없이 하소연 하여보고도 싶고 내 심장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정회를 혈서로 길게 길게 적어서 헐헐 나르는 기러기 편에 붙여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스물네번씩 나더이다 아 이것은 헛생각뿐이요 도저히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나이다 그래서 그래서 또다시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여도 모두 헛번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제일 쉬운 방침은 가깝게 있는 동서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가지고 어떻게 선우책을 청구하여 보미 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벼르고 벼르다가 어떤 때는 큰 모험의 길을 떠나는 듯한 굳센 결심을 가지고 동서의 방해를 갔으나 동서를 마치 대하게 되면 두근두근하는 가슴과 함께 말문은 고만 꼭 닫혀버리고 말뿐이더이다 이같이 하기도 실상은 한두번이 아니었나이다 그러나 마침내 실행치는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떤 때 정말 속이 몹시 답답할 때는 편지를 써야 전할 도리도 없건만은 생각나는 대로 상사의 정을 말도 잘 되지 않게 끄적이다가는 또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는 부끄러운 듯이 화나는 듯이 북북 찢어버리기도 하였나이다 이렇게 번뇌되고 우울한 심사를 진정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공연이 마르로 뜰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였나이다 그리는 동안에는 나는 평생의 노래란 무엇인지도 몰랐건만 그때 내 가슴속에 있는 감에는 가끔 무슨 비장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못 견디어 못 견디어 하는 것 같기도 하더이다 이렇듯 애를 태이고 뇌를 썩히는 동안에 자연히 나의 신경은 과민된 모양이었나이다 그래서 그래서 공연이 노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게 되더이다 그런고로 그때 우리 집에 있던 하인들은 변변치 못한 일에 꾸질함과 나무람을 듣고 속으로 원심을 품은 듯도 하였나이다 그리고 좀 정답고 친절히 지내던 사람까지도 다 냉정하고 범연하여져서 범연이란 대면대면함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와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성가시고 누구로 더불어 말하기도 싫고 이야기책 같은 것도 보기 싫고 바느질도 손에 걸리지 않고 평소에 사랑하던 화초도 별로 신기하게 보여지지 않고 또한 그나마도 재미 붙여서 만지고 닦아내고 먼지 떨던 세간이나 기명도 돌아볼 여념이 생기지 아니하더이다 그리고 그 연인을 그리우는 열정이 나의 전 영을 점령한 고로 내가 웃고 말하고 먹고 수족 놀리는 것은 제 본능대로 기계적으로 행할 뿐이었나이다 밤낮으로 멀거니 우두커니 앉아 정신병자 모양으로 무심히 피어오르는 구름떨기를 바라보고 공연히 한없는 한숨을 바라며 뜻없이 떨어지는 낙화의 소리를 듣고 망연히 속절없는 눈물을 지울 뿐이었나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를 생각한들 무엇하며 또한 그가 설사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 사오리까 아 그와 나와는 영원히 서로 만날 가망이 없는 위험한 길에 섰나이다 만일 그때 그와 나와 손목을 잡게 되었었던들 우리 두 사람은 썩어진 구습에만 물든 부모와 친척의 비난과 공격의 구렁에 빠져서 신세를 망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도 그런 줄 저런 줄 번연히 알고도 사랑의 줄에 얽매어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나의 초민과 곤란은 과연 영원할 수 없었나이다 사랑의 길을 밟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를 잊을 수는 더욱이 없으니 나는 아프고 쓰린 가슴을 껴안고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비틀며 아 어찌할까 진태가 양란한 내 신세 하고 신음하는 때가 수가 없었나이다 그때 나는 조물주를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인생에게 애정이라는 기묘한 씨를 심어놓은 이상 애정의 나무가 마음대로 자라고 크도록 우로는 내려주시지 않고 모처럼 우미돋는 어린 사랑의 싹을 몹쓸 햇볕과 거친 바람을 불게하여 그만 말라버리게 하시느냐고요 저간의 과부의 생활이 적막하니 외로우니 하였었지만은 오히려 그렇듯 아프고 쓰레지는 아니하였나이다 그에게 그에게 내 뜻을 알려가지고 내 뜻을 받아주고 아니하는 여부는 물론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렇듯 참되고 간절하고 애달픈 정회를 상대편에 알려보지도 못하는 내 심사가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참 세상에 가득한 모든 비애와 고통 중에 가장 알뜰한 고통은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에게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열정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때일 것이더이다 그런고로 그때 나는 이 좁은 가슴이 터질듯이 아프고 괴로움을 진정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지 못함이 이미 정한 운명일 바에는 차라리 치마끈으로 목을 메어서 나의 감각을 끊어서라도 하루 바삐 그 고통을 면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신락같은 목숨이지만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수도 없더이다 그리고 다만 고통만 고통대로 계속될 뿐이더이다 그때는 아무리 하여도 이 고통을 면하고 사랑의 길을 밟을 다른 무슨 도리는 절대로 나서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로 말하면 여자의 얼굴만 모르는 남자에게 보여도 오히려 수치라 하였거든 하물며 규중에 있는 과부의 몸으로 차라리 목숨을 끊을지언정 감히 당돌하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정찰을 보내거나 정회를 토로할 수가 있었사오리까 그리고 나의 정조감보다도 갑법이 엄중함 보다도 남의 비난을 꺼리는 것보다도 제일 상대편의 의향을 전혀 모르고 어찌 여자된 내가 먼저 품은 마음을 발표할 용기가 있었사오리까 그런고로 나는 길고 긴 세월을 남모르게 태우는 가슴 썩이는 속을 하염없는 한숨으로 살을 뿐이었나 이다 그래노우니 가뜩이나 피깨없고 해슥하던 내 얼굴은 더욱 참아보지 못하도록 몹시 상하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몹시 앓고 났느냐 어디가 편치 않느냐 하는 묻는 소리도 성가심도 많이 받았었나 이다 그리고 그 후에 동서에게 들으니 내가 그렇게 못 잊어 하던 그의 동생은 멀고 먼 경성이라는 고울에 군수로 부임하여 명관이라는 백성의 송덕 속에서 행정관리가 되어 있다 하더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내게 가장 친절히 굴고 또한 내가 제일 경애하던 동서조차 불행히 해산 후더침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버렸나이다 그런 그런 고로 내가 그렇듯 열정적으로 사모하던 그의 동생도 우리 집에 다시 올 일이 없었나이다 그리고 보니 그의 소식을 다시 들을 길이 영원히 막혀버렸나이다 그의 소식을 들은 들 무슨 신기하고 기꺼울 일이 있었사오리까마는 붙일 길이 없는 내 마음은 아쉬우나마 그의 소식이라도 좀 들었으면 저기 위로가 될 듯 하더이다 그러나 야속할사 불공평한 운명의 신은 그의 소식조차 끝끝내 들려주지 하니하더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명철하고 천재 있는 그는 아마도 성운을 입어 벼슬이 해마다 승급되어 국가의 주석의 신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주석이란 기둥과 주춧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나는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록 비오고 구중중한 여름날이나 설이 오고 이슬 깊은 가을밤에 얼마나 그를 생각하는 심해가 간절하였는지는 몰랐었나이다 그러나 사랑의 상대자 되는 그는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자기를 사모하던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뒤로 아무리 하여도 그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을 깨달은 나는 시련자의 예투로 예투란 상례가 된 버릇을 뜻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인정을 냉랭타하여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적적한 내 방에서 사서 오경과 기타 서적에 마음을 붙여 눈 쌓인 겨울밤에 글 읽기로 밤이 든 줄을 잊으며 소슬한 금풍이 오동잎을 떨어뜨리고 교교한 월색이 미다지의 허리를 굽힐 때 한시를 지어보느라 다구는 소리를 못 들으며 유유한 세월에 몸을 맡겨 봄을 맡고 겨울을 보낼 따름이었나 이다 아 이것이 무슨 악마의 자키일까요 어찌하여 영원히 만나지 못할 애인을 유성처럼 내 눈에 잠깐 띄게 하여서 나의 가슴이 몇십년 몇백년이 지나도 만나보지 못하게 하였으리 이까 어쨌든 내 동서의 동생 되는 그 사람은 내게 큰 치명상을 주고 큰 타격을 준 어번의 사람이었나 이다 내가 청상갑으로 사십여 년을 외롭고 설게 지내었지만은 그때 그를 연모하던 때같이 아프고 쓰린 경험을 다시는 당하여보지 못하였나 이다 그런 고로 지금도 그때 그 일이 억제할 수 없는 원한을 안고 때때로 내 기억에 나타나서 새삼스럽게 무심하던 내 마음에 슬픔을 자아낼 때도 없지 아니합니다 왕고하고 고집센 부모의 숭배하는 인습 도덕에 희생된 나의 과거는 참으로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었나 이다 여자로 여자로 남의 아내 노릇도 못하여보고 남의 어머니 노릇도 못하여보고 사람으로 나서 사람다운 대우도 못받고 사람의 의무도 몰랐고 사회의 인원이 되어 또 사회에서는 나의 존재를 몰랐고 나도 사회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봄이 오는지 겨울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다만 안방 구석에서 팥벌레 노릇만 하다가 피가 끓고 정력이 솟아오르는 하염이 있을 청춘시대를 아무 의식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다시 못만날 과거로 보내버리고 이제 근 50세에 노년을 당하여 신경은 무디고 감정은 둔하여져서 꽃을 보아도 이쁜 줄을 모르고 기쁜 일을 만나도 즐길 줄을 모르는 아주 냉회 같은 노폐물이 되어버렸나이다 냉회란 불기운이 전혀 없는 차가워진 재를 뜻합니다 초로 같은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의 초로는 풀립에 맺힌 이슬입니다 생명이 있을 그 찰날을 행복스럽게 의미있게 신해라는 것이 조물주의 본의가 아니리 이까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일생을 내 자신의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고 또한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아무 하염없이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하등동물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늙었을 때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으리 이까 그것은 나 자신이 몰각하고 무지한 죄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의 불찰 우리 부모의 부도덕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부모의 완고한 고집에 희생되어 나의 과거같은 불우위 운명에 울고 있는 불쌍한 여성이 아직도 많이 있는 한편에 그대로 굳세게 밀려오는 세계사조는 어쩌는 수 없어서 그렇듯 굳게 다쳤던 금고의문이 방긋이 열리자 자각있는 여자들이 용맹스럽게 뛰어나와서 여자사회를 개혁하자는 등 우리도 사람인 이상 당당한 인권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여보자는 등 떠들며 자기들의 몸이 부서지는지 깨어지는지도 모르고 희생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자들이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남을 기뻐 하나이다 공자께서도 후생이 가외라고는 하셨지만 후생이 가외란 자신보다 나중에 태어난 젊은 사람이 가히 두렵다는 뜻입니다 내 딸벌밖에 못대는 어린 여자들이 각성이 그렇듯 촉진함을 본 나는 못내 감탄하여 부지중 더운 눈물이 두 뺨을 적십니다 그리고 나도 좀 이 세상에를 터디 나왔더라면 하는 부러운 생각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대들은 교육받은 연안에 비하여 해방된 시일에 비하여 학문과 지식과 사업열이 참으로 초월하고 우승함을 충심으로 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나와 같은 구식여자가 영원히 밝아보지 못할 그 어둡고 침침한 눈을 가지고도 자기는 그래도 보는 채 하고 학교 색시가 어떠니 공부한 여학생이 어쩠느니 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고 우스워서 그러면 그전 우리들처럼 사나이 절제 밑에서 밥이나 빌어먹느라고 그전 네 네 하고 안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는다고 걱정이요 하고 공박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싶더이다 그러나 그대네들은 이 모든 비난과 공격 아래에 자기들의 몸을 희생하여 가며 자기들의 사명을 이행하려 한다지요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다시 없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오며 아울러 나의 귀와 눈이 행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대들의 그렇듯 아름답고 기특한 마음에 무한히 동정하고 찬성하는 동시에 늦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여생을 마음으로나 정신으로라도 그대들의 뒤로 응원이라도 하여줄까 하고 지금도 밤낮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내 양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시질 시질이란 시댁 조카를 뜻합니다 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20년 6월 신녀자에 실린 이 작품은 작자가 김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엽의 필명인 이렵 한입 편주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주간 김선생 등 편집인들을 비롯한 신녀성들을 강하게 예찬하는 점 등에서 김일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구시대의 구습에 의해 희생된 한 여인의 일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서관체로 쓰여진 이 내용은 수신자를 일차적으로 신녀자의 편집인들 넓게는 여성 전체로 설정하여 메시지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날씨였습니다 아멘